또 젤리같은 게 보여? 어디가 아프지? 스물하나, 스물 둘, 스물 셋! 나는 아무도 모르게 남을 돕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. 아, 이게 뭐지? 선생님, 이상 없대? 나한테만 보이는 또 한 벽의 세상. 어머나, 안은영. 충전부터 좀 할게요. 솔직히 기운이 좀 특별하세요. 나는 보건교사 안은영이다. 나는 폭발. 나는 보건교사 안은영이다. 나는 choosing 보건교사 안에는 없네. 나는 그를 위치해야 합니다.